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손을 들어주세요 맵쪽 받으세요 자 조금만 더 사진촬영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만큼 저희가 얼마나 많은 인기를 구하고 있는지 보이넥스토어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도 걸어보시면서 보이넥스토어 정말 많은 시민들의 열심히 요청이 일어들고 있죠 역시 대세받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자 보이넥스토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팬분들한테 인사 한 마리 있으십니까? 네 인사도 해주십니까 보이넥스토어 안녕하세요 보이넥스토어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일본에서 느껴보고 계시는 팬분들이 많은데요 한 마리 있다던데요 보이넥스토어 보이넥스토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MMA 2023 참석당 소감은 어떠신가요? 네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MMA에 출연을 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요 정말 멋진 무대도 드리고 감독했습니다 네 오늘 보여주실 무대 살짝 스포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어 살짝 스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어 감사합니다 모사숙도 화이팅. 화이팅. 기다려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보이넥스토어 보인시상식으로 이동하도록 하시겠습니다. 레드카펫에서 먼지버스 구해주신 보이넥스토어 보인시상식 쪽으로 이동을 하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역시 대세집의 대세.